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뇌를 낳은 여자 한 분 모시고 왔어요 제목! 내가 아기를 낳으니까 욕을 하는 나님 여자 너 뭐니? 넌 뇌를 낳았니? 언제? 톡사진보고 연락한 팀장님 와이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에 출산을 했고 바로 어제 조리원에 들어온 여자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제 카톡의 아기 사진 때문에 진짜 오만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었는데 어이가 없어서요 진짜 너무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글 써봅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바로 일을 그만두긴 했지만 저는 원래 물건을 생산 납품하는 회사에 격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장하고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팀장님 한 분과 같이 일을 했었는데요 이분은 저희 사장님의 아들인데 사장님은 아침 일찍 나오셨다가 점심 전에 퇴근을 하고 그러다보니 팀장님이랑 저랑 둘이 있으니까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이래저래 엄청 친하게 지냈어요 팀장님은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공장이랑 나이는 저보다 4살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나름 그래도 또래라 그런지 말도 잘 통했고요 그러다보니까 맨날 뉴스 얘기나 맛집 이야기 그리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 아주 잠깐 사귄 전 남친 얘기도 한다든지 이러면서 그러면 또 팀장님도 결혼 전에 있었던 얘기도 하고 허물 없었죠 이래저래 엄청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바로 본론인데요 팀장님은 지금 결혼 8년 차인데 아직 아기가 없어요 듣기로 나님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분은 임신을 위해서 일을 그만두고 당시 기준 3년 전부터 전업주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분은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사무실에 놀러를 왔었는데요 맛있는 거 들고 나이는 팀장님과 동갑이에요 계속 그렇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저하고도 많이 친해졌고 사모님 호칭은 너무 부담스럽다며 그냥 언니라고 부르라길래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올 때마다 셋이 밥도 먹고 엄청 잘 지냈죠 진짜 언니 동생처럼 친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그러던 사이에 시간이 흘러 저는 결혼을 하게 됐고 또 허님은 베이비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초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너무 걱정되고 무섭고 또 저희 남편도 쉬라고 하길래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직장을 그만두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게 또 좀 그렇잖아요 팀장님 부부가 나님인 걸 뻔히 알면서 자 임신했어요 일 그만둘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긴 좀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안사정으로 일 그만둔다고 했거든요 그러자 팀장님 부부는 아 그냥 뭐 그러나 그렇구나 그러려니 하는데 저희 사장님이 평소 저를 딸처럼 이뻐해 주셨던 저희 사장님이 아니 집안사정이 뭔데? 혹시 뭐 힘든 일 생겼냐? 어? 그게 뭔데? 괜찮으니까? 어여 말해봐 어이? 이러면서 막 꼬치꼬치 깨물어 오셔가지고 난감했죠 그래도 진짜 이유는 끝까지 말 안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이러고 말았죠 아무튼 그렇게 퇴사를 하고 난 후 다시 시간이 흘러 만삭이 됐고요 그러다가 바로 저번 주 아직 예정일이 좀 남았는데 아기가 태변을 보는 바람에 응급제왕으로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후에 소변줄 빼고 이제 좀 정신도 차려지길래 제 카톡 프로필에다가 아기 사진을 올렸거든요 내 새끼니까 그런데 얼마 뒤에 사장님에게 톡이 와요 아이고 이제 보니까 땡땡이가 임신을 했었구나 아이고 축하한데이 아기 이쁘게 키우거라 진짜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듯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에 제가 일부러 전화도 드렸고 이래저래 대화도 하고 참 훈훈했죠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팀장님 부부에겐 따로 연락이 없었는데요 바로 어제 조리원에 들어와서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옵니다 언니였어요 팀장님 안에 솔직히 저번에 사장님이랑 연락을 주고 받은 후에 내심 신경이 쓰이긴 했거든요 저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먼저 또 연락하기는 굉장히 민망하고 그래서 일부러 연락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 언니가 먼저 연락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이 언니가 다짜고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고 화를 해요 넌 뭐가 그리 급해서 애 사진을 올리는 거야? 안 그래도 전날 아버님이 너 임신 때문에 관둔 것 같다 그러셔가지고 민망해 혼났는데 이젠 뭐 보란 듯이 애기 사진을 올리네? 장난치냐? 네가 생각이 있는 년이야? 네 주변에는 난민 부부가 없어? 생판 모르는 남도 아니고 카톡 프로필 공유하는 거 뻔히 알면서 사람이 그 정도 예의는 있어야지 너 진짜 인생 그딴 식으로 살지 마라 이러면서 막 진짜 미친 듯이 버럭버럭 하더니 제가 뭐라 답도 하기 전에 전화를 끊어버려요 진짜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어 침대에 걸터 앉아 멍하니 폰만 바라보고 있는데 화가 난 남편이 전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옆에 들리니까 그냥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싸우지 말라고 여기가 집도 아니고 조리원이고 하니까 애기들도 있으니까 소리 지르지 마라고 제가 말렸죠 아니 근데 제가 정말로 잘못을 한 건가요? 어? 진짜야? 뭐 어찌 보면 저도 생각이 좀 짧은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난 몇 달 동안 연락도 없이 지냈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제가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신경 써야 했나요?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 무슨 부모 죽인 원수 돼야 듯 원안이 깊은 사람처럼 목소리까지 덜덜덜 떨어가면서 화를 내는데 너무 기가 막히니까 대꾸도 못하고 이게 진짜 뭔가 싶어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따로 사과를 한다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연락도 안 했어요 5년 동안 근무하면서 나름 친하게 잘 지냈고 이래저래 제법 정도 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냈는데 정말로 내가 상처를 준 건가 싶은 마음이 들다가 아니 근데 내가 내 프로필 사진도 마음대로 못 봤구나 싶은 마음도 들고 하 진짜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제가 어쩌면 좋을까요 여러분 때려야지 댓글 1번 난임 스트레스 심하다 이거 알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누가 저러나 그냥 이거는 쓰니가 만만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경우 정상인들은 난임 부부들 중에서 정상인들은 아 우리를 배려한다 그래서 말을 안 했구나 이러면서 고마워하거나 혹여 진짜 미운 마음이 들어도 내가 내 자격지심에 죄 없는 사람까지 미워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혼자 속상해하다 말죠 이게 정상이야 보통 사람이고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난임을 떠나서 인상이 안 된 사람입니다 자기 아픈 부부는 남한테 권리처럼 휘두르는 못된 사람이죠 2번 난임 부부 힘든 거야 이 세상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주변에 난임 부부가 있다고 해도 자기 포사도 내 새끼로 못 봤구나 그런 세상이야 내 아기 사진을 그 부부한테 뿌린 것도 아니고 그냥 내 포사로 했을 뿐이잖아 그냥 쌩 까고 사세요 사진은 매일매일 업데이트 하시고 3번 난임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사람이 저렇게 획 도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저번에 어떤 난임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글 쓴 게 있었는데 그 내용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산모가 있었어요 근데 난임을 겪었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임신을 했음에도 그 쓴이가 있는 난임병원을 계속 다니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다른 여자가 그 임산부를 보고 막 엉엉 울면서 저 여자 여기 못 오게 해 이러면서 미친듯이 컴플레인 걸고 항의하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또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차단하세요 4번 그냥 부러워서 그런 거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근데 이게 보니까 그래 난임 부부들 스트레스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제가 저희 둘째를 중기 유산을 했었는데 그때 난임이었던 직장 동료분이 저한테 나는 유산도 부럽다 이러는 거야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상대하지 말고 차단하세요 답이 없으니까 5번 내가 진짜 이런 소리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인성이 그 모양이니까 애가 안 들어서는 거요 얼마나 역 같으면 그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애가 안 오는 걸까 6번 그런데 난임이 오래되면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줄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인 중에 한 번은 부부 모임에서 여자고요 부부 모임에서 난임인 자기 친구의 남편한테 아우 장난으로 아우 땡땡씨는 정자가 너무 부실한 거 아니에요 이랬다가 난임인 친구가 헐크로 변신 본인이 앉아있던 의자를 들어 올려 장난을 쳤던 그 친구한테 바로 채워서 날려버리고 의자로 머리 찍어버렸다는 소리죠 그렇게 머리가 터져가지고 구급차 출동하고 난리 났어요 그리고 모든 친구와 인연이 끊겼다고 하는데 장난친 친구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스니 그 여자도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다 얘기시고 그냥 무시하세요 6번 저는 난임 5년차 부부입니다 주변에 첫째 낳고 둘째들을 낳을 때까지 저는 시술에다가 수술에다가 유산까지 참 여러가지 말도 못할 일을 다 겪었는데 그래도 제 주변인들한테 단 한 번도 화내본 적 없어요 그들이 먼저 저를 배려한다고 저한테만 임신 소식을 알리지 않았을 때도 안 알렸을 때도 그러지 말라고 당부를 했었고요 난임 이거 정말 힘들죠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주변 사람 탓하면 뭐가 달라지냐고 이거는 그 사람 마음이 참 너무 못됐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난임을 떠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자기가 기분 나쁘면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면 안 돼 그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래도 불쌍하니까 감사합니다